안녕하세요 다이안입니다 오늘은 다이아 프라이디 이제 벌써 더워요 그래서 팔찌 계절이 왔잖아요 작년, 재작년부터 엄청 유행하고 있습니다 테니스 시리즈 테니스라고 하면 테니스 선수가 경기 중에 잊어버려서 경기를 중단하고 이 팔찌를 찾는다고 해서 찾고 나서 다시 경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테니스 팔찌라고 이름이 유래가 된다 뭐 이러기도 하는데 테니스 뭔지 아시죠? 테니스는 처음부터 끝까지 스턴이 좌라락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반지만 하더라도 요만큼만 하는데 테니스는 360도 세팅이 되기 때문에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하나 일일이 다 수작업으로 하나 발을 프롱으로 세팅하고 또 하나 세팅하고 또 하나 세팅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적인 생산이 안 되고 전문적으로 하는 곳에서 생산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특별한 테니스 시리즈가 있어서 의뢰가 왔어요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이 제품은 모이스코리아에서 저희가 의뢰를 받아서 보내드리는 건데 정말 좋은 가격에 오늘 보내드리는 겁니다 테니스 팔찌가 다 그렇겠지? 하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저는 이 제품을 보자마자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유가 이렇게 화이트골드에 테니스 팔찌를 했다 하는데 잠깐 있으면 로즈골드에 테니스 팔찌를 하게 됩니다 너무 예쁘죠? 이게 투톤이에요 한쪽은 화이트골드 한쪽은 로즈골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저 이거 보는 순간 진짜 디자인적으로도 마음에 들지만 이 투톤의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와 그리고 세팅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잠금장치가 양쪽에 보통 거리가 있어서 걸고리가 헐거워져서 계속 누르고 수선하고 해야 되는데 얘는 양쪽에 눌러주시면 한 번 걸리고 두 번 걸리고 좀 작은 사이즈는 한쪽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두 단계로 들어가는 기술력이 숨어져 있습니다 테니스 팔찌가 요새는 무조건 한 개씩 하는데 이제 한 개도 아니더라고요 두 개씩 하는 시대가 왔어요 이쪽은 화이트골드 이쪽은 로즈골드 잠금장치도 특별한 기술력이 있어서 아주 간단하면서도 탄탄하게 이런 걸 하려면 금중량이 정말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정말로 잘 만들어진 테니스 팔찌입니다 1부와 2부 사이즈가 있습니다 1부 사이즈는 저희가 얘기하는 3mm 사이즈 그리고 2부 사이즈는 4mm 사이즈로 테니스 팔찌가 느낌이 달라요 색깔이 다르면 보통 화이트골드 갖고 싶은 화이트 로즈골드로 차고 싶다 하면 로즈골드 두 가지 스타일로 하실 수가 있고요 또 가운데 부분으로 하면 콤비 느낌으로 착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 보고 진짜 예쁘더라고요 모이스코리아는 국내에 있는 모이스 나이트를 정말로 전문적으로 잘 가격도 좋고 퀄리티도 높은 그런 곳에서 제작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테니스 팔찌 콤비로 로즈와 화이트 콤비로 1부냐 2부냐 선택하시면 되고 또 하나 반지가 있습니다 많이 보셨죠? 이터너티 반지 화이트 골드의 이터너티 반지 그런데 살짝 돌리면 로즈골드의 이터너티 반지 제가 은반지를 항상 끼고 있는데 은반지랑 콤비로 레이어드 하시면 너무 예쁘고 하나만 해도 이 로즈의 느낌은 약간 웜톤으로 세련된 느낌을 가져가고 화이트는 전형적으로 다이아몬드 느낌 아시죠? 지금 끼고 있는 거는 투톤의 이터너티 링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측면에 봤을 때도 세팅이 너무너무 예쁘게 되어 있어요 보통은 이런 게 너무 투박하고 툭 튀어나오고 거슬리고 하는데 세팅이 진짜 잘 되어 있더라고요 모이스코리아 브랜드는 일단 기술력이 세팅력, 디자인력, 마감처리, 가격까지 좋은 제품으로 소개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콤비 스타일의 로즈와 화이트는 1부, 2부, 3부 세 가지로 그리고 있습니다 1부는 399,000원, 2부는 499,000원, 3부는 699,000원 중량이 매우 많이 있어요 중량이 아마 보시면 보통 금제품 사실 때 중량은 얼마나 들어갔나 또 세팅은 잘 되어 있나 너무 가볍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시는데 정말로 잘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콤비링 하기에는 좀 가벼운데 아, 이 아이디어와 디자인은 너무 괜찮지 않나요? 로즈가 사고 싶을 때도 있고, 옐로우가 하고 싶을 때도 있고, 화이트가 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두 가지를 다 커버할 수 있는 반지들입니다 지금 금값이 엄청 속고 있어요 저희가 기존의 가격이 399,000원에 오래전에 팔았는데 올리지 않고 지금 399,000원, 499,000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18K 골드로 되어 있고요 항상 여쭤보시더라고요 등급이 뭔가요? 간별서가 있나요? 이러는데 모이스 나이트고요 가장 높은 등급의 디칼라에 VBS 존으로 모두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간별서는 이 스톤 하나에 20장씩 들어가는데 20장을 다 드릴 수가 없으니까 간별서는 일단 저희가 생략합니다 국내에 있는 모이스 코리아에서 모이스 나이트 선별해서 보내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기술력과 가격으로 오늘 다이어 프라이데이에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테니스와 이터널티 링을 했는데 조금 하나 더 주세요 했더니 저희 귀걸이를 주셨어요 투톤의 귀걸이 뒤로 하게 되면 화이트 앞으로 하게 되면 노즈 그래서 원터치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오늘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주세요 했더니 제가 커플링을 가져왔어요 커플링 세 가지 주셨는데 이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게 뭐냐? 이랬더니 여자는 모이스가 들어간 이 제품이고요 남자는 민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커플링까지 주셨으니까 오늘은 테니스 화이트 할까? 로즈 할까? 골드 할까? 고민하는 분들은 오늘 이 투톤에 콤비에 테니스 하시고 이터널티 링 하시고 커플링 하시고 귀걸이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가격이 테니스 팔찌 1부 스타일 99만 원 2부 스타일 138만 원 예전 가격 그대로입니다 138만 원 금값 오르기 전 가격으로 하는 거니까 모이스사 코리아에서 정말로 좋은 가격으로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테니스 팔찌 없으셨다 이터널티 링 없으셨다 하시는 분들 엄청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다이아 언니 영상 유익하고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 인스타그램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